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유동훈 본부장님 모시고 투자 관련된 특히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혹시 본부장님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네. 운 좋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거의 저희가 운영하는 쪽의 수익률을 얘기할 수는 없고 거의 폭발하다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반적일 때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대선과 연결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대선이 지났잖아요. 과거 대선의 추세를 보면 대선이 일어났을 때 대선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증시가 상승을 하면 그 이후에 2주 동안에 계속 상승 을 한다. 그게 지금 100%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겠지만 워낙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s&p500 기준으로서 roe가 자기자본이익률이 2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배당 플러스 지수 상승이 2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 실적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당선된 날 다음 날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으로 인해서 국내는 좀 안 좋은 방향의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그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죠 관세를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관세 율로 계산하면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3.1% 정도.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을 다 해버리면 관세율이 한 17%로 튑니다. 5배 넘게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띄운 것은 보면 모겐스텐이라든지 중앙일보에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출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수출이라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위주로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찍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어떤 산업이 성장을 많이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 번 미국 증시는 앞으로 1년 2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산업들도 미국에서 성장을 많이 하는 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쪽 위주로서 투자를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 금리 인하로 발표가 났잖아요. 9월 달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커스로 시장 예상보다 더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11월 달에는 딱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그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연초부터 말씀인데요. 이번 사이클은 그렇게 미국 경제가 약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1995년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사이클과 비슷하다. 닮았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였던 1995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를 내린 폭으로 보면 겨우 0.75%만 내렸었거든요. 그래도 경기 침체로 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던 시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시장은 올해도 1.25% 내년에도 1.25% 이런 식으로 3% 정도 내린 식으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을 들고 이제 나오고 있는 숫자는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워낙 재정을 많이 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통화적으로도 압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경기가 그렇게 식는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 또는 요즘에는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내리는 폭이 한정적일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면 이번에 총 0.75% 내렸죠. 그러니까 0.5% 내리고 이번에는 0.25%.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총 1%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겨우 두 번만. 더 이상 내릴 필요 없다. 즉 뭐 저점이 3.75% 정도. 아주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정말 더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3.5%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게 적절한 어떤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3.5% 정도의 금리면 인플레이션 2%를 누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트럼프가 너무 과한 정책을 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는 요소가 됐었을 때는 금리를 오히려 더 못 내리게 되는. 지금 추가로 0.75% 정도 내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내리고 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아직까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펼지 그리고 뭐가 통과할지는 아직 모르니까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권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 채권 투자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미국채에 관련돼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금리와 연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다고 보시는지.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가능성. 즉 미연중 기준금리도 0.75만 내리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률이 계속 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금리 3.5% 4.0 이 정도 사이로 계산했었을 때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그거 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추가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렇겠죠. 아무리 많이 떨어져봐야 3.5%다. 그럼 지금 현재 4.3% 그래서 이 정도 금리 하락하는 것 가지고는 수익률이 투자지수로 급격하게 확대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한 자릿수 때 중반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은 보통 8% 이상 높게는 10% 정도까지 추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채권을 많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죠. 만약에 5%밖에 안 나오면 그래서 그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채권 비중 20% 그리고 주식 비중 80% 그래서 8대2 전략 원래는 보통 자산배분이라고 하면 6대4 전략 60% 주식 40% 채권인데 그런 전략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왜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골디락스가 나올 확률이 높고 또 ai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격률을 계속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인공 상승률이나 실업률도 정상화로 가는 국면에 있고 경기 직표 중에 본부장님 보시기에 좀 그래도 조심해야 될 어떤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리스크 요인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향후 2년 동안에 정말 낮다. 한 자리 수밖에 안다. 한 자리 수 한 자리 수의 리스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단금의 차의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해소가 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요소로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어떤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결국은 뭐와 연결이 돼야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냐면 대출이 안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내 금리 차 역전 현상에서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여전히 정상화 안 된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금 여신 증가율 추세를 한번 보시면 장나이 금리 차고요 여신 증가율의 추위를 보시면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숫자가 3.7%입니다 과거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보통 10% 위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빠질 때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 10% 위를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느냐 이때가 이제 걱정인 거지 여전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 아래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 침체가 올 정도의 어떤 대출 증가율이 주려면 유동성이 부족해야 되거든요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을 은행권으로 본다면 예대율이 너무 높으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대율이 110%거든요 그래서 골치 아프지만 미국의 예대율은 겨우 70%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70%밖에 안 해줬다 우리는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110%나 해줬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미국은 얼마든지 대출 증가율을 늘리면서 경기 침체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미국 증시 저점의 고점 밴드 구간을 유동성 증가율로 분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현 시점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시고 그 구간을 좀 설정하신 근거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나 언천한 급락장이 오기 전에는 유동성 확장 구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m2 그러니까 유동성을 m2로 우리는 많이 보는데요 m2 증가율이 계속 증가를 할 때는 적절한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m2 증가율이 떨어지면 그게 또 어떤 위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보통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m2 증가율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절한 가치는 올라가게 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과 m2의 숫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냐를 놓고 과거의 2000년도 고점 또는 과거의 2008년도 고점 이 때와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밴드를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는 글쎄요 글쎄요 이 m2 자체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계속 늘 수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m2 증가율 한 3%대에서 좀 더 늘어나서 예금이 늘고 있으니까 5% 정도로 잡고 계산했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적정 가치 그러니까 s&p500 기준으로서 한 6200에서 64300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아싹지수로서는 약 2만 1000에서 2만 2000 정도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글쎄요 한 자릿수지만 그래도 제법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m2가 5% 늘었다가 또 내년에 또 5% 늘으면 고기에 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렸었을 때는 고점이 아무리 낮아도 s&p500 기준으로서 7000 정도 그리고 나아싹 기준으로서는 2만 20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20% 정도가 좀 더 많이 올랐으니까 한 15% 정도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per 자체가 21배 정도밖에 안 돼서 이 금리가 만약에 4%의 안정을 찾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 플러스 자산수 매입 소가까지 다 더했었을 때 약 25배까지 적절한 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글쎄요 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정답은 없으나 그래도 s&p500 기준으로서 앞자리 7자는 보지 않을까 지금 5900 좀 넣었죠 이거 21배는 s&p500 기준의 pr배수 말씀 주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권부장님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죠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금리 금리 금리가 생각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절하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물론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리는 속도가 천천히일 경우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 절하될 가능성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약보합세로 갈 수는 있으나 완전 약세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합세 위주의 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보면 7월 이후에 굉장히 달러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투자자들이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아마 2022년 이후에 가장 높은 달러 포지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으면 당연히 달러가 생각보다 강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 3.5%가 저점이고 좀 더 높게 유지가 되면 4%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죠 지금 3%거든요 그러면 더 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가 절상이 되고 달러가 절하가 될 가능성보다는 원화가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더 크지 나 이렇게 생각하고 달러는 강세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보합수준 정도에서 안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노머시드라고 얘기하죠 원화 달러 환율 1400원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기업의 주가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익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s&p500이랑 나스닥의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도에 매출과 이익 증가율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냥 컨센서스를 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3 4분기 실적 발표가 한참 거의 많이 일어났죠 숫자를 보고 있으면 지금 이익 증가율이 약 5.1%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이 약 5.2%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는 옛날에 봤던 몇 주 전에 봤던 숫자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경제성장률 3 4분기가 생각보다 높았죠 2.8%의 경제성장률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더라도 2.5%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이라면 당연히 매출 증가율이 5% 이상 이익 증가율이 5% 이상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12.0%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의 11%대에서 지금 계속 올라와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튼튼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마도 이익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컨센서스 숫자를 보고 있으면 2024년에 이 eps 증가율이 약 9%대 그리고 2025년에 eps 증가율이 약 15%대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현재 per이 21배 22배라도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니까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per이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23배에서 25배 정도 사이로 지금의 21배에서 22배에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다 더하기 이익 증가율이 지금 두 자릿수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10% 정도 근처 내년에 15% 또 내년에 또 10몇% 나오면 그만큼 또 per이 떨어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per이 고점으로 간다고 친다 하면 추가적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제가 안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gdp 정량률이 2.5% 수준이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e-pass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올 것이고 e-pass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 나오면 per의 익스펜션 per이 늘어나는 것과 이익 증가율과 다 포함해서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매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원동력이 이익인데 원동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p500보다 나스닥 쪽이 그럼 좀 더 강한 건가요? 네 예상치가 지금 이거는 컨센서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돌려보는 나스닥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지금 보면 s&p500의 9% 15%라면 이것보다는 약 1.5배 정도 이익 증가율이 올해 15% 이상 내년에 20% 이상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ai 사이클과 연결되면서 it 산업의 실적이 좋고요 또 그 이외의 성장 산업들의 마진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 증가율이 지금 보면 it 업종 바이오 산업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성장 산업들이 참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 4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s&p500이 5%에서 7%라고 치면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들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거다 두 배 이상의 이익 증가율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이런 업종 특히 나스닥을 포함한 성장주들이 퍼진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이익이 뒷받침되어 주니까 계속 지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품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좀 어렵네요 계속해서 자꾸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앞서 짧게 나스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엔비디아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빅테크 전반적인 본부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미국의 산업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미 나왔어요 그게 바로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ai 관련주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인프라를 가장 먼저 많이 깔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er이 100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per이 40배 미만 30배 중반 정도 그러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과 per을 계산했었을 때 보통 페그라고 얘기하죠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이 숫자를 봤었을 때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1. 몇 정도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매력 있는 숫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멕니피스 세븐이라고 얘기하죠 다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켓캡 시가총액이 쭉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멕니피스 세븐의 이익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나머지 s&p500 전체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속도는 굳고 있죠 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멕니피스 세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아마도 멕니피스 세븐 플러스 대형 기술주가 20%대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10%대 초중반 그럼 여전히 프리미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전체 per을 보시면 전체 per을 보시면 s&p500의 per 멕니피스 세븐을 제외하면 여기 나와 있는 녹색 그러니까 20배 그리고 멕니피스 세븐만 놓고 보면 30배 딱 1.5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익 증가율이 1.5배면 된다 그런데 아까 보았을 때 이익 증가율이 멕니피스 세븐 20%면 나머지 s&p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10%대 초중반 그러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진입니다 이익 마진율인데 멕니피스 세븐의 마진은 급등 여전 반면에 나머지 기업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소형주율을 본다든지 멕니피스 세븐 아닌 종목들을 찾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의 상당 부분은 멕니피스 세븐 즉 이 회사들이 지금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 넘거든요 최소한 미국 투자 비중 중에서 30% 이상은 이런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져가도 되고요 사실 40%까지도 늘릴 수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멕니피스 세븐과 그 이외에 ai 산업에 대한 매력도를 판단했었을 때 여전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본부장님은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를 했잖아요 사실은 전기차도 지금 현재 1등이지만 ess 에너지 저장장치도 1등이고 자율주행도 1등이고 전부 1등이잖아요 테슬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거든요 제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테슬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얘기하시죠 전기차로의 전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의 전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질문은 얼마나 빨리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린다더라 전기차가 안 팔린다더라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가가 빠지고 나머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빠르게 일어난다 하더라 그러면 전기차 쪽이 가고 내연기관차가 안 가고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유세에 가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법기관들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돼서의 소프트웨어를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고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만큼 매력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회사를 통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나머지 자동차 판매사들이 그걸 사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매출 증가율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훨씬 높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per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얼마나 높을 것인지 성장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ai 거품론 돈은 엄청나게 수십조 단위로 투자하는데 언제 그거 리턴 되냐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좀 어려운 게 아니고 참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면 ai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그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드웨어를 까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 하드웨어를 깐 걸 가지고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가 과거 사이클보다 훨씬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인앤캠퍼니에서 하는 얘기는 ai 관련된 투자 증가율 또는 ai 관련된 산업의 증가율이 연복리 수익률 40에서 50%를 최소 2027년 말까지 간다 그렇다면 글쎄요 ai가 거품일까요 보시면 2025 6 7 3년 동안에 매년 40에서 50% 복리 그걸 생각한다면 원금의 몇 배죠 다섯 배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벌써 미리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m7 중에서 ai를 성공하는 기업들 또는 m7 말고도 ai의 산업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내고 성공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미국의 투자 비중 중에서 한 60% 정도는 그냥 it 미국의 it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8% 하락 아직 회복 못했다 글쎄요 앞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산업의 증가율이 40에서 50% 연간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 상승 못한다 하더라도 20 30%는 충분히 매년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물론 ai 반도체 말고 레거시 반도체들은 좀 어렵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게 필름모리스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가치주 성격의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주들의 반란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재들을 포함해서 이런 가치주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ai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ai 산업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성의 증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 생산성의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 미국의 gdp 성장률 중에서 최소 3분의 2 정도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고용시장 소비시장이 증가를 하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장주가 여전히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치주의 비중으로 저희는 20%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주 80 가치주 20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러면 가치주들을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했었을 때 저는 원자재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또 많은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트럼프가 금융주를 지원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민소비재 필수소비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택건설 그래서 주택건설 관련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 보이고 배당 성향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낮은 미국에서 이쪽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gdp의 7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 그래서 원자재 금융 말고 소비재 중에서 필수소비재 이미소비재 그다음에 또 소비와 연결되어 올 수 있는 주택 관련된 소비 또는 주택 관련된 건설회사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 표 보니까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신재생에너지거든요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ETF를 만드는 삼성 액티브자산 팀장을 만났는데 그거 신재생 관련돼서 생각보다 트럼프가 된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절대 박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워낙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 단가가 너무 낮아서 미국에서는 계속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 신재생이 커지니까 지금 미국조의 전력기기 산업이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한다고 하는데 딱 본부장님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전기차 전기차 부분 신재생에너지 3개를 다 더한 거니까 아주 높은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또는 AI 산업이 중요한데 AI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전력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퍼센티지로 따지면 훨씬 더 IT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요 데이터센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전력 소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력 관련된 주식들이 좋다 그게 신재생에너지든 원자력이든 고유에너지든 이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점점 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또는 데이터센터가 발전하면 할수록 캐파가 빨라진단 말이죠 필요한 전력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AI 관련된 반도체든 데이터센터의 성장률은 훨씬 더 높을 거고 전력도 높아 필요한 것은 당연히 늘기는 하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고요 아주 천천히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